너희는 아령이 어떻게 생각하냐? 머리가 따로 있다는 소리야? 앵간에서는 일선에 안 나오는 모양이들어 전공이 뭔데? 돈 되는 거 다 하는 게 그냥 잡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아령이 아령이 아니야? 아령이 같지 않냐 이거? 백선을 터면 그런의 윤곽을 알 수도 있어 자꾸 찐붓는 놈들이 있어 조용히 없애버려 야 내 손끝 하나라도 됐다간 이제 백선이라고 불러야 되나? 백선 쉽게 가자